나왔을 거에요. 자 화천기계 급등지로 체크해 줄게요. 자 화천기계 2일선 갖고 싸우세요. 아저씨 새끼들에요. 테마 갖고 올리는 새끼들. 개미들 안 물리게 해줘야죠. 2일선 갖고 싸우시구요. 자 이스타아시아나 중국 주진대 인약컷 홀딩 하세요. 갭상선에서 오늘 사악과 나왔는데 홀딩 자 양지사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 양지사 여러분들 조심해야된다 안해야된다 조심해야된다 아 저라면 요 양지사 5만조 걸려 있죠 난 정리합니다. 자 양지사 정리한다 안한다 잠깐만요 양지사 정리 자 상한과 정리합니다. 자 양지사 상한과 정리한다. 나 조금 더 들고 가고 싶은 분들은 명심해요. 2일선 갖고 싸우시구요. 나 좀 그래도 더 아까워 하시는 분들은 2일선 갖고 싸우시고 자 지금 밑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정리하세요. 자 애가 하루 이틀 더 갔든 말든 욕심부리지 마시구요. 나오세요. 자 지금 받치고 있는 물량 5만조 밖에 안돼 싹 정리하고 나오세요. 양지사 정리 이 LMS는 들고 가시구요. 2일선 갖고 싸우시구요. LMS 차트가 이뻐지고 있네요. 자산대비 49% 평가 641억짜리 올해 토너라운드 돌리고 있죠. 이뻐지고 있네요. 자 YTN YTN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 YTN 항상 정치 테마로 야당 테마로 들어가는 테마 종목이죠. 자 YTN 조심하시구요. 자 YTN도 지금 100만조 걸렸는데 자 2일선 YTN에 2일선 갖고 싸우세요. 자 지금부터는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조만조만 하면서 싸우셔야 됩니다. 자 2일선 깨지면 안됩니다. 9판분들은 YTN 테마로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인데 안에 테마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자 YTN 뭐가 있냐 과거에 여당 테마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데 M&A 테마요? 지분, 메가, 민영화 기대감 자 M&A 테마에요. 테마는 여러분들 테마로 끝나는 거면 여러분들 아장나 원인치가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YTN M&A 테마 붙어있는 걸로 지금 들어올리는데 2일선 갖고 내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조심하셔야 되고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재방송 보시고 문의하러 오전에 스타트 딱 하면은 문의하러 꼭 오세요. YTN, 화청기계 양지사 궁금하신 분들 꼭 명심하고요. 이 세 종목 다 내일 오전에 언제 팔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들 들어와서 물어보세요. 유튜버 보시는 분들 명심하세요. 테마에 여러분들 물린 종목은 어떻게 된다? 아장나 번전 못 찾죠 명심해요 명심해요 명심해요